Q. 마에스트로 뮤직비디오 촬영 네 지금 저희 베스트 앨범 타이틀곡 마에스트로 뮤직비디오 촬영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주 좋은 곡과 또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좋은 기획과 함께 재밌게 촬영할 예정이고 오늘 이 비하인드를 보고 계신 우리 캐럿들 재미있게 즐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파이더 이유로 밝은 머리 했어요. 사랑해. 모랑해. 안녕. 지금은 제 개인 파트 2절의 개인 파트 씬을 찍었고 같은 구도에서 계속 뒤에 배경이 달라지고 균기원이 잘 저에게 다가오는 씬들이 찍었는데 아마 계속 이렇게 교차로 편집을 해서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네요. 감독님께서 저를 멋있게 담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분들 사이에서 제가 립 하는 부분을 찍어봤는데 약간 그 정신 없는 속에서 여유로운 약간 좋은 느낌, 좋은 바이브 그런 거를 좀 표현해봤습니다. 파프파이프가 피아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배웠어요. 제가 이 노래 처음 나왔어요.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뮤비나 안무가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뮤비는 오늘 시작해서 아직은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히 감이 안 오는데 잘 나올 것 같고요. 안무는 일단 너무 좋습니다. 노래도 너무 좋고 레디! 고마워! 이 프로스토어에서 경비원들을 다 제압하고 그 다음에 커튼이 막이 내리는 느낌으로 최종 보습입니다 세븐틴 안무는 세븐틴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작업해온 엔준이 형 저희 멤버들 간의 호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쉬운 춤은 아니지만 우리는 금방 해냈다 아직 이 의상으로 찍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재미있고 멋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3일 동안 군무 비하인드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기대해 주십시오 평소에는 다른 뮤직비디오에서는 보통 제가 와이어를 타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감독님이 타면서 찍어주셔서 몬트를 못 봐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일단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있을 촬영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손이 따뜻해 손이 따뜻해 이렇게 손이 따뜻해 이거 약간 잘못하면 정리도 될 수 있어 다 다 다 다 다 다 흐흫 지금은 1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곧 새벽 2시가 되는데요. 마지막 공모신 첫날 이것만 촬영하면 오늘은 끝입니다. 파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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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위비 첫날 끝! 네, 들리겠습니다. 네, 들리겠습니다. 네, 들리겠습니다. 네, 들리겠습니다. 네, 들리겠습니다. 2,3,2,1, 시선 조명 오케이 하,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I'm in a try! Thank you so much!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Q. 멤버들은 저를 돌아싸이면서 살짝 부담스럽지만 너무 용광스럽고요. 우리 명호 씨가 장갑 벗으라고 해서 멤버들이 장갑 벗었잖아요. 멤버들도 장갑 껴서 살짝 약간 밸런스가 좀 알맞은데 또 다 벗어서도 아주 완벽한 모습을 명호 씨의 아이디어 덕분에 다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멤버들도 저를 더 잘 나오기 위한 장갑도 벗어주고 아주 멋있을 거예요, 이 파트. 아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종이를 던지고 디노가 너가 가를, 그게 나의 걸. 오케이, 오케이. 제가 누군가랑 이렇게 뭔가 더블 대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디노랑 또 우리 막내랑 미드 파트를 같이 부르게 되어서 그 파트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촬영 현장이 저희가 만세 처음 캐럿 분들을 만난 팬미팅 현장인데 또 이렇게 뮤비 촬영장으로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안 그래도 어제 이 촬영장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서 우지랑 굿모닝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도 떠오르고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또 많이 커서 이런 장소에서 또 뮤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 또 굿모 촬영도 나왔고 또 많은 촬영들이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Yeah, yeah My is true and TV and my true Yeah! Goodbye, 잊지 않고가 절대 Goodbye, 우리는 세계로 Goodbye, 잊지 않고가 절대 My is true and TV and my true 진짜 해리포터가 됐다는 생각으로 악보가 날리는 느낌의 간단한 촬영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집으로 갑니다 도겸이랑 원우랑 고기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갈게요 안녕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네, 맞아요 Yes 오케이 피아노랑 같이 있는 씬을 찍었고요 아마 컨디션으로는 인트로랑 그리고 파트 정도에 이렇게 약간 나눠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씬을 찍었습니다 연기하는 것보다는 악기가 하나 있으면 그나마 조금 천하긴 해요 그게 사실이긴 해요 AI들에게 억압받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시선을 보여주는 그런 촬영을 했습니다 스파이씨 한 매운맛을 아주 잘 보여주시네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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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합성도 많이 들어가고 미래의 장적인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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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조금 더 차가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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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액션스 찍었는데 이거 책길 위해서 액션스쿨도 두 번 다녀왔고요. 어... 굉장히 또 새로운 경험이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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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어릴 때 좀 배웠던 막 학기도 이런 거 기억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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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파트 립을 하면서 이제 옆에 로봇 강아지들과 함께 이렇게 걷는 씬을 촬영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재밌다. 하하하하! 지금 5시 이제 10분쯤 넘었는데 오전입니다. 진짜 제가 지금 마지막 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스태픔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래도 좀 쉬고 뭐 식사도 하고 왔지만 스태프들의 고생을 제가 좀 의미가 있게 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고생 한 만큼 잘 나와야 되는 게 책임감이잖아요. 한 번 잘 찍고 기분 좋게 딱 마무리하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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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짜 진짜 찐빡으로 살짝 틀어서 한 번 더. 네네 한 번 더. 저 좋아요. 저는 좋아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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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해봐요. Woo 게시 ㄱ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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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ㄲㄲ ㄱ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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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저는 지금 마에스트로 뮤직비디오 3일차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첫번째 순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개인컷인 3일차에 처음으로 개인컷이 있었는데 열심히 한 번 동무하는 멋있는 중간에서 비침하는 중간에서 많은 로고들을 저를 스캐닝하면서 그런 내용에 저의 동무를 열심히 춰봤으니까 잘 나오길 바라고 싶습니다 이따도 보겠습니다 이번 마에스트로의 도입부 첫 파티이기 때문에 막중한 인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 큰 조작 키가 앞으로 쭉 편집될 예정이라고 해서 좀 더 큰 공간에 작은 저를 상상하면서 준비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무에 나오는 제 파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것도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잘 끝났습니다 제가 제스처하는 것들을 로봇이 따라하는 촬영을 했는데 뭔가 갑자기 프리스타일로 춤추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저는 완벽한 디릭과 뭔가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조금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편인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로봇들이 잘 따라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옆에는 로봇이 나중에 합성되는 거라 나중에 나오게 되면 뭔가 기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개인 1절에 마이 트루의 지위에 맞춰 라는 파트를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음하면서 레이저로 카메라 깨지는 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뮤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파이팅! 이미지 컷 위주로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 세트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CG로 더 뒤에 많이 해서 더 붙는데요 그래서 아마 뮤직비디오 완성본을 보면 굉장히 웅장한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 곡 마이스트로라는 곡이고요 기존의 세븐틴이 달려온 레거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시작 같으면서도 늘 성실했던 모양새가 그대로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트로가 되어서 정말 많은 것을 아우르고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전두지휘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자 만든 곡이니까요 많이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모두 박수! 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노래 중 명절 중 네 네 좋습니다 아, 혹시 왜 아주... 손놀림이 아주 날씨던데? 손 놀림, 손 놀림. 거의 배웠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승관이 많이 아낍니다. 나는. 정환이, 승관이. 이제 투투 시작한 거야? 네. 스타워즈야, 스타워즈. 어, 야. 맞아, 맞아. 하이팅, 파이팅. 마지막으로 이제 찍는 씬이 이제 보석으로 촬영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마이스트로 후렴 부분이 박자가 끊겨있어요 더 다이나믹한 화면 전환을 주려고 그 부분이 박자가 끊겨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멤버들끼리도 뮤비 버전으로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틀리면 안 되고 강도님도 집중해서 찍어주셔야 되고 모두가 집중해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마지막 중요한 씬이 그래서 이게 마이스트로의 마지막으로 저희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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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세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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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드네!